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중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SK하이닉스입니다 TSMC, NVIDIA, SK하이닉스 이 세업체를 삼각동명의로 부르고 있죠 과거 같았으면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력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잡은 건 HBM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뒤처져 있고요 대표님,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는 여러분 반도체 업종도 보며 원화 약세에 따라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황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최근 또 26조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요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어떤 게 좋아 보이는지 그 탑픽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반도체 업황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1분기 두말할 필요 없이 수출입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50% 수출하면서 역대 2위 분기 대비 50% 수출이 늘었다 엄청난 거잖아요 이만큼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아진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좋아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업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반도체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 보시게 되면 보통 PCDRAM 범용 반도체 DDR4 같은 경우는 여러분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2.1달러로 16개월 만에 2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 반도체 가격은 3월에 비해서 16.7% 증가를 했는 거고요 특히 작년 4월 반도체 저점을 찍고 반도체 가격이 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도체 가격은 얼마나 계속해서 더 상승을 할까요 반도체 가격이 더 상승을 한다는 것은 수출도 잘 되고 기업 실적도 늘어난다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DRAM 반도체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는지 YOY 그래프입니다 보면 아주 리뉴얼합니다 2년 상승을 하면 2년 조정을 받고 2년 상승 2년 조정 2년 상승 2년 조정 20년 동안 이게 이루어져 왔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아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사가 95% 시장을 점유하고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가 어려우면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세 회사가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을 유지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이어진다고 보면 작년 10월부터 상승이 턴을 했다 그러면 2년 상승을 하면 아직도 1년 6개월 이상 더 상승할 거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반도체는 더 좋아질 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가격은 상승을 하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시장은 여러분 로봇이 나오고 전기차가 나오고 HBM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됩니다 수요가 증가가 되고 가격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반도체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밑에 반도체 사이클하고 지금 보시는 것은 디랜 가격 사이클하고 SK하이닉스 주가를 겹쳐놨습니다 보면 2010년대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 그때 주가는 그 이후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보다 주가는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고점을 형성했을 때보다 더 상승을 했고요 2020년은 코로나라서 약간 틀리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은 반도체 사이클 1년 6개월 앞으로 상승이 남아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 관련주는 지금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고요 늘 말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할 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미국 시장에서 좋게 보이는 종목이 우리 시장에서도 강하게 갈 수 있다 했죠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은 뭐지요? 엔비디아죠? 반도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차트 준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겁이 들컥 나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할까? 엔비디아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죠?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AI 열풍은 2020년 IT 버블 열풍과 거의 비슷한 열풍으로 움직인다 그때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2000년도 IT 버블과 지금 AI 버블이 비슷한데 2000년도 IT 버블일 때 대장주가 시스코랐습니다 시스코하고 엔비디아 차트를 겹쳐봤습니다 겹쳐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000년도 강하게 엷은 파란색이 시스코고요 진한 파란색이 엔비디어입니다 아직도 상승할 폭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죠 2000년도처럼 IT 버블처럼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때처럼 가더라도 보면 아직도 지금 상승한 만큼 상승할 폭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든 반도체 광고기인데 아쉽게도 이번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생각보다 상승이 아직 약했습니다 생각보다 약하는 것은 미국 엔비디어나 일본 1분기에 가장 강하게 간 업종이 반도체인데 일본 반도체 움직임에 비해서도 약합니다 즉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훨씬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서, 대장주는 딱 두 개니까 그 중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SK하이닉서입니다 왜 SK하이닉서를 더 강하게 관심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국인 앞에 외국인 시각이 좋아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1분기 때 외국인들이 15조 원 이상 분기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때 삼성전자, SK하이닉서, 삼성전자 우선주 합쳐서 8조 원 이상 15조의 절반 이상 절반보다도 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좋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강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외국인들은 단기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요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HBM입니다 HBM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서브 HBM 시장 90% 장악을 한 게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하게 가고 여기에 지금 보면 TSMC, 엔비디오, SK하이닉서 이 세업체를 삼각 동맹으로 부르고 있죠 HBM 삼각 동맹으로 과거 같았으면 여기에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기술력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잡은 건 HBM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뒤처져 있고요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고요 그만큼 SK하이닉스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SK하이닉스 1봉 차트입니다 SK하이닉스 1봉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우상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가고 있고 여기에 빨간색 라인이 제가 하나 끊었는데 16만 5천 7백원 이 라인은 다른 게 아니고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우리 분기, 우리 시장 매수할 때 평균 단가입니다 외국인 평균 단가라서 이 단가 건체에 오면 뭐 거의 안전 맞은 수준으로 보고 매수해도 되고요 대신 지금은 이까지 하락하기에 기다리기에는 워낙 추세가 가능하니까 그것보다는 21이동 평균선 대형전은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21이동 평균선 아래에 왔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요 SK하이닉스도 지난달 제가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 지점이 빨간 화살표 지점입니다 지금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에서 상당히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SK하이닉스는 21이동 평균선 하락이 온다면 포트에 채우시는 전략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차트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감이 있고요 또 빨간 라인 끊는 게 1분기 때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외국인 보면 그 매수 단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 되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늘 그렇습니다 강하게 가는 종목이 매수 못한다고 약한 종목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약해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매수 기회를 많이 주어진 종목이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여요 대신 기회를 안 주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탑픽으로는 SK하이닉스를 보시고요 또 대항으로 부대장 정도로 삼성전자를 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약한 이유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HBM에 있어서 아직 엔비디아 쪽에서 양산 어떤 결과를 받지 못했다 지금도 계속 그 이슈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슈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HBM 쪽에서 일단 기술력 확보가 약하다 거기가 하나가 있고 요거보다 좀 더 시장에 기대를 했던 게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하게 간다면 큰 기회가 나올 거로 봤는데 4분기 제가 하나 준비를 시장 점유율을 준비를 했는데 보면 4분기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가 12.4%에서 11.3%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강하게 치고 가야지 주가가 움직일 건데 파운드리에서 한풀 꺾이고 상대적으로 중국 중소기업 작은 반도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인텔이라는 새로운 강자까지 들어오면서 파운드리가 약한 부분 요 부분에서도 항상 분기마다 나오니까 얼마나 점유가 됐는지 보면서 가고요 요쪽 둘 중에 한쪽만 성과가 나오더라도 한 단계 레벨업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탑픽으로는 SK하이닉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장비주는 너무 상승해서 부담스럽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중소형 장비주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렵고요 특히 1분기 때 미국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인 ASML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주 전체적으로는 탄력적으로는 약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하게 상승한 한미반도체라든가 기존에 불을 뿜고 상승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자 측면이고요 최소한 상승폭으로 보면 어깨는 넘어갔다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잘못 샀어 하락으로 접어들면 오랜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보다는 이번 1분기 때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 특히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증가하고 또 1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나누기 시가총액 했을 때 한 5보다 낮은 저평가 이런 종목은 딱 두 종목이 있더라고요 SFA 그리고 SAMT 두 종목이 있고 특히 SFA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라서 관심을 가지더라도 한 반등 정도만 노리시고 추세적으로 보는 것은 SAMT 두 종목 중에 그래서 이 두 종목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 또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될 게 반도체 소재줍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렵고 힘이 들 때 대기업들은 라인 정설도 하고 라인을 깔고 정말 좋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이제 업황이 좋아진다 하면 앞에 라인 정설를 했던 데에서 본전을 뽑기 시작을 하게 되며 반도체를 많이 생산을 하고 양산이 늘어나게 되며 소재주들에게는 당연히 수익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감산을 했는데 이게 원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해량이 늘어나고 소재주들한테 기회가 되죠 그래서 소재주 중에 ENF 테크놀리지 한 종목 정도 관심권에 놓으셔도 좋을 걸로 보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하나 공시입니다 지금 제가 공시 준비를 했는데 ENF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약 500억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 정설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을 자세히 보시면 2022년 12월 26일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올해 6월 달에 투자가 끝납니다 즉 6월 달에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정설를 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는 주가가 약하지만 정설이 끝나면 이제 수익으로 갈 때는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소재주 기회하고 맞다트려서 같이 업황까지 좋은 업황으로 접어드니까요 특히 주가도 보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차트 월봉 차트로 보시면 월봉 중앙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비주들 불을 뿜고 갈 때 아직 약하고 쉬었던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번 불산 제조 정설에 따른 모멘텀을 받는다면 한번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반도체 내에서 테마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대표님만의 테마 매수 기법은 무엇인가요? 테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테마가 되기 전에 매수했어 테마가 됐어 매도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차트를 보고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테마주로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대장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어떤 건지 공시를 통해서 시그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 AI 테마도 있고 차세대 반도체 테마도 돌았고 유리기판 테마도 있고 전력 테마 테마가 돌고 있는데 이 중에 올해 유리기판 테마들이 강하게 갔는데요 유리기판 테마 중에 HB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로 거의 불을 뿜고 상승을 했고요 이 종목 보면 3월 4월 달에 강하게 갔는데 제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매수 적기라거든요 왜 매수 적기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걸 듣고 이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당연히 이런 공식까지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면 차트가 다르게 보이고 앞으로 테마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테마가 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전환청구권 행사가 나왔습니다 용어가 어렵죠 전환청구권 행사 쉽게 말하면 전환사채 전환채권이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데 원래 채권은 가말들고 있으면 만기에 원금도 받고 도중에 이자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걸 주식으로 바꿨다 왜 바꿀까요?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바꿨겠지요 그래서 이런 전환청구권 행사를 할 때 주식으로 전환되는 가격 보면 전환가액이 2,040원입니다 전환가액은 주가하고 상관없이 채권이 발행이 될 때 미리 약정이 되는 가격입니다 즉 2,040원에 작년도에 140억, 140억 총 280억이라는 뭉칫돈이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HB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2,040원에 주식으로 바뀌었다 즉 2,040원이 맥점이 되고요 요중에 140억, 140억 절반은 HB 테크놀리지 최대 주주와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즉 최대 주주도 주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바꿨다는 것은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게 되면 5%를 따라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도에 이렇게 큰 돈을 주식으로 바꾸고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차트로 보면 제가 표시했던 부분이 2,040원 부근입니다 큰 돈이 움직인 부분은 그걸 깨고 늘어 가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렇게 큰 돈이 투자됐던 애들은 뭔가 바람이 불면 테마로 가면서 강하게 가는 경향이 크고요 그게 지금 보시면 유리기판 테마 대장주라 있습니다 앞에 큰 돈이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바뀐 금액에서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신다면 테마로 가면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매수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테마 네오센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지만 83억이 전환사체로 바뀌었는데 바뀐 전환 가격이 3,546원에 83억이 주식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표시했던 저 부분 3,546원보다도 주가가 살짝 더 떨어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밀집돈이 바뀌는 종목에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면 7X 테마로 정말 300% 이상 강하게 갔죠 여러분 테마는 차트를 보고 찾는 것보다 이런 큰 돈의 변화를 통해서 찾았을 때 훨씬 강하고요 이런 어떤 돈에 따른 공시 사실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 이희경정제TV 유튜브에 오시면 다양한 사례들, 기법들이 있으니까 또 공부하실 분들은 저 이희경정제TV 유튜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